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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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들릴 때가 있는데 그 잠깐만 어디 좀 잠깐만 들릴게요 어디 좀 잠깐만 들려 보겠습니다 잠깐 들릴 때가 있어요 자 방송 보시는 분들 추천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추천 즐겨찾기 부탁 좀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좀 눌러줘 그냥 추천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1년 7개월 동안 내가 했으면 적응 될 때 됐잖아 그잖아 내가 그렇게 싫니? 내가 그렇게 싫어? 알았어 나 2분이 2분 내가 이게 한번 봤었는데 잠깐만 어 나 2분이 잠깐만 어..잠깐만 잠깐만 잠깐 들릴 때가 있어 남순님 일덕이 이름 귀요미 선물 고맙습니다 그.. 그 남순님 오.. 오.. 팬 분이신가? 잠깐 탐방 되나요? 안녕하세요 추티압니다 고맙습니다 어.. 어.. 잠깐 탐방 되나요? 네네네 어.. 그 남순님이세요? 네네네 맞.. 되나요? 남순님 알아요 손에 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제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탐방을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를 하.. 아.. 매니저 매니저 드릴게요 어.. 됐죠? 아 이분 남순님 반갑습니다 이분 방송하시더라고 아.. 잠깐만 가비앤제이 나 이분 팬이었거든 반갑습니다 가비앤제이 안녕하세요 남순님 팬분들도 안녕하세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방송하시더라고요 가비앤제이 팬이었거든요 팬이었거든요 어.. 나 진짜 가비앤제이 노래가 뭐가 제일 좋아 눈사람? 눈사람 마.. 아닌데? 눈사람 말고 그리고 어.. 해피니스인가? 아닌데? 제일 좋아했던 눈사람 고마워요 저 눈사람 진짜 좋아해요 눈사람 눈사람 어.. 눈사람 진짜 남순님 알죠?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눈사람 진짜 좋아하거든 눈사람 진짜 좋아하신다고요? 라이브로 듣고싶다 진짜 한번 눈사람 눈사람 틀어 드릴까요? 진짜 눈사람 한번 못 들을 수 없겠지? 나 이분 진짜 내가 팬이었거든 방송하고 계시더라고 눈사람 눈사람 일단 100개 100개 다시 쏘고 눈사람 틀어 드릴게요 그..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저는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아.. 시키는 게 아니라 시키는 게 아니라 어.. 저.. 저 진짜 눈사람 한번 라이브로 듣고 싶은데 하.. 제가 먼저 노래.. 맙소사.. 남순님 팬분들께서 이렇게 불러서 어.. 불러드려도 되고요 너무너무 팬이라서 들렸습니다 잠깐 이게.. 이따가 컨텐츠 하면서 감사합니다 남순님도 감사드리고 남순님 팬분들도 감사합니다 못 볼 것 같아서 어.. 아.. 라이브로요? 네 좀 부담되시나? 그게 3명이서 부르는 노래이래요? 부담되시죠? 아.. 진짜 듣고 싶다 코인? 나 쐈어 100개 어.. 아.. 팬가격 감사합니다 어.. 눈사람을.. 지금 MR이 없어가지고요 눈사람을 틀고 제가 제 파트를 불러드리는 네네 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가비엔젠이 팬이었는데 하.. 영광입니다 와.. 와.. 가비엔젠이.. 하.. 야.. 대박 이.. 100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어요 나도 떨린다 진짜 와.. 어릴 때 추억이었는데 와.. 우리 약속했는데 와.. 하얀 첫눈이 내리며 이어폰 껴 제일 먼저 달려와 안아줄거라 했는데 온 세상이 하얗게 와.. 추억의 노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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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간 그대는 다시는 없지를 안고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 나만 여기 이렇게 멍하니 울고 있는데 이젠 두번 다시 너를 사랑하지 말라고 바보처럼 나 때문에 눈물 잊지 말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떠나버린 널 눈사랑처럼 기다리고 있어 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고백했는데 하얀 첫눈 내리던 날 문득 내게 달려와 사랑한다고 했는데 온 세상이 하얗게 모든 편에 가도 떠나간 그대는 더 나가는 그대는 다시는 어찌를 안고 왠지 않고 나만 여기 이렇게 멍하니 울고 있는데 이젠 두번 다시 너를 사랑하지 말라고 바보처럼 나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말라고 아무것도 부엌해 쉽게 떠나버렸네 넌 눈사람처럼 기다리고 있어 이제는 잊을 거라고 몇 번을 다시 받고 약속을 또 해봐도 가끔 흘리는 네 소식 때문에 너를 붙잡고 놓지 못해서 혹시 돌아온다 널 기다리며 이렇게 또 하루를 보네 아무도 난 너 없이 살아 혹시 다른 노래 듣고 싶으신 건 없으신가요? 메인저 창 메인저 창 메인저 창 메인저 창 진짜 와 저 강대전이라는 콘텐츠 있는데 MC로 한번 섭외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어떤 거 할까요? 와 진짜 씨... 아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 할까요? 와 진짜... 남순님 남순님 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한 번 보면 두 번 더 보고 싶어 아 이런 거 말고요. 두 번 세 번 보면 나를 더 안고 싶어 너와 커플링 커플링 손을 끼고서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어 난 매일 늦게 가도 난 더 좋아져 두 번 세 번 나의 볼을 꼬집어 봐도 마치 dreaming dreaming 꿈을 꾸는 듯 생각만 하며 난 미소가 아 이런 거 말고 심사위원 심사위원 아 청계 괜히 쌌다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남순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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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매니저 채팅으로 가야겠네요 아 매니저 채팅으로 가야겠네요 아 매니저 채팅으로 가야겠네요 어 마이 데스티니 남순님 마이 데스티니 들려드려도 될까요? 네 아 상관없죠 아 좋죠 매체 더 있어 괜찮으신가요? 제가 답가로 마이 데스티니 들려드리도록 할게 아 진짜 읽질 않아 싫은가? 음 어 채팅을 못했고 있어요 죄송해요 나 매체에서 썼는데 음 어 잠깐만요 어디갔지? 제가 신입이라서 일해요 지금 어 뭐지 어디갔지? 이 말이었어 어 편가액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네 노래야 와 여러분들 살려주세요 지금 MR이 안보이고 있어요 채팅 보는게 거의 내 수준이네 거의 남비네 남비 어? 방송 진행하셔야 되는데 하셔야 될텐데 저 때문에 늦어져서 어떻게 한가요? 아 괜찮습니다 아 제가 왔는데요 무슨 남비 수준 남비네 남비 아 찾았다 아 햇살 형님 100점 감사합니다 야 이 노래 생으로 붙었다니 하아 몇시야 지금? 12시 반? 아 오졌다 나중에 따로 연락하셔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지조 형님 냅둬요 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탐방 맞추셔서 감사하구요 남순님 방송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팬분들도 감사합니다 와 와 와 와 그댈 다시 볼 수 있다면 내 지난 기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댈 불러 You are my destiny 그댈 You are my destiny 그댈 You are my destiny 그댈 안 보면서 이렇게 소리 없이 불러봅니다 You are my destiny 그댈 You are my destiny You are my destiny 그댈 1, 2, 1, 2, 1 와 2절이야? 내 곁에 다가와줘요 와 날 아직 사랑한다면 두 눈에 고인 눈물이 그대를 원하죠 사랑해요 You are my destiny You are my destiny 그래 You are my destiny You are my destiny 변하지 않는 넌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입니다 You are the one I love 그래 You are the one I love Your love 그래 You are my destiny You are my destiny 세상이 다가와 그대만 사랑하는 나를 안아요 My destiny 그대를 불러봅니다 그대를 불러봅니다 목소리가 진짜 와 박수 대단하다 진짜 고맙습니다 남자님 오늘 맞춰서 고맙습니다 이게 팬분들의 의력인가 봐요 나중에 쪽지 한번 봐주세요 제이님 아 햇살리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쪽지 쪽지 한 번만 봐주세요 팬이라 놀러와봤습니다 들렸습니다 가비제이님 남순님 말씀하세요 쪽지 한번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이라 들렸어요 저도 팬입니다 절방 하시고요 오늘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쪽지 볼게요 감사합니다 뵙는 일이 들어 가세요 좋겠네요 수고하세요 대박 감사합니다 다음에 쪽지 명령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절방 하세요 고맙습니다 남순님 팬분들이 이렇게 선물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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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